카카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름입니다. 이상하죠? 네. 알아요. 아, 저 스킨 바꿨는데 저 스킨 델런쥐로 바꿨어요. 어디로 델런쥐 알죠? 바꿨는데 이쁘죠? 어? 저거 쿠쿠님. 이렇게 바꾸고 쿠쿠님. 보면은 이렇게 트로퍼입니다. 트로퍼. 카카오님. 카카오님? 미안해요. 쿠쿠님. 여기가 딱히야 했어요. 어, 그렇군요. 그럼 떨어지면 되겠네요. 오, 그럼 떨어지면 되겠네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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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모래를 먼저 해놔가지고 먹었어요. 네. 가시죠. 티비 타세요. 이게 뭐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뭐하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야 돼요? 티비 타세요. 아니, 잠시만요. 그 사다리로 올라가니까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갔어요 님은? tp 타세요 어떻게 tp 했어요? tp 타세요 그냥 어떻게 tp 했냐고요 아니 어떻게 거기로 갔냐고요 지금 약간 쿠르 님이 도답이시거든요 말을 안해줘요 어떻게 왔는지가 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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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네 아무도 없잖아 어떻게 텔레포트를 해 이거 저장 저장이 났네? 우와 신기하다 이리 오세요 네 제가 멍청 바보였고요 3단계 진짜 3단계가 어렵거든요 잠시만요 우리 아직 2단계도 안 깼잖아 이 바티가 우리 반대쪽 안 깼어 멍청 바보야 진짜 남은 척합니다 아아 아하 tp tp 타세요 tp 타세요 tp 타세요 여기도 타셨어요? 네? 아아 진짜 다 털어요 어떻게 된 게 다 털 수가 있냐 아니 3단계부터는 못 털었어요 아니 3단계부터는 못 털었어요 다 털었어 지훈 phrase 아니 3단계부터는 못 털어볼게 알아 들었어 야 나 배고파 야 나 배고파 왜 나가냐? 틀렸어요 야 나 배고파 야 나 배고파 야 나 배고파 나 피도 없어 아씨 나 혼자 꺼내먹고 말지 진짜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안 깨내자 꺼내먹어요 연장고에서 꺼내먹어요 참 어이없는거 보지 어디보자 뭐 먹을까요 여러분들이 스테이크 먹죠 케이크도 몇개 추가시키고 뭐하지 조심해야지 배워보라고요 케이크 먹으세요 여기 설치해졌어요 케이크 먹으세요 됐지 됐지 인센트는 사과만 꺼내겠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봐봐 토끼고기 징그러이 맛있겠죠 맛있어 안 먹어? 다 먹었어? 네 배고프니까 갑시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 3단계 엄청 어려워요 어디요? 3단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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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엑 오 됐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 멍청받으네요 전 이거 도저히 못하겠네요 이걸 어떻게 하죠? 아까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거구요 뭐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힘 끌고 있고요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잠시만요 어이구 어이 잘 잘 떨어졌네 어이 여러분들 저는 좀 쩔인 거 같아요 모래에 드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 기분 기분이 지금 뭔가 귀빗하고요 많이 힘들고요 자 여기 옆단계는 알라드 딜이고요 아 쉽겠네 톡 잠시 계속 어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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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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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완전 더럽다 어 어 약은 2천 개씩 좀 빨리 줘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제출ôn이비고요 으악 왜 메뉴 뭐래니 아 으악 으 어이구 풍당했네 어이구 어휴 어 드디어 왔구요 모래 들이세요 뭐요 니 미쳤어요 저거 쳤다고 그렇게 말해줬나요 네 피가 없었거든요 저 강철수언니에요 네 저는 그럼 다이아몬드 손이 돼서 죽빵 날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복 죽빵 자 어디보자 지금 내 모래가 또 하나밖에 없냐 나 아까 죽었는데 니가 먹었냐 또 네 다시 줘요 이리 오세요 하 정말 짜증난다 나 또 뒤졌어 미친 거니 하나 타면 모래 나와야 하는데 하나 타면 저는 이 친구가 너한테는 반대쪽으로 하나 타면 누구세요 하나 둘 셋 어 뭐지 갑시다 이중에 하나를 아아아아악 으아악 성공 미친나 뜨거워 뜨거워 한 대당 물에 넣겠습니다 이거 물인가요? 이거 물에 들고 가요? 네 어떻게 가요? 아 여기 길이구나 우와 여기도 상자가 있어 여기도 모래 있어 여기도 모래 있는데 여기도 모래 있고 깁트 하시고요 아무데나 떨어져도 모래는 있네요 깁트 하시고요 아 예 자 올라왔다 이제 어디로 가? 침대를 뿌리고 다시 세이브하러 가시고요 어디로 어디로 여기요 어디로 여기요 어디로 여기요 어디로 여기요 한 개가 사라졌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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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여기다 물에 넣으시고요 여기에서 세이브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세이브하면 안 되고요 여기가 넣었습니까? 네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넣으시고요 어머나 거기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요 다행이고요 이제 또 여기에다가 통닭 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저 바늘 쪽에 넣으시고요 넣으시고요 그럼 열립니다 열일 깍고요 희정보스인데 티빈이 밤으로 좀 바 흐흐흫 흐흐흐 너도 자 황 치지마 나 치지마 나 치지마 아 뜨거 하하 뜨거 하하 뜨거 네 니 때문에 뒤지셨구요 하아 살았다 난 또 뒤졌네 야 너 살려줘 오세요 TP 아니면 오세요 나 살 수가 없어 TP 아니면 오세요 형 언제든 다리쪽 있던거 같은데 뭐야 오세요 뭐야 반대쪽이야? 아 놔 빨리 오세요 TP 하시구요 어 잘 들었습니다 아 배고파요? 나 나간다 배고프냐고요 배고프냐고요 50분 내내고 있어? 배 안고프니까 안 말이지 네 안 되려고요 이게 무엇인가 와 어디 가세요 와 레고 마이 갓 여기서 끝인가요? 오 마이 아 저도 모르고요 네 여기서 끝인거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단편이구요 여러분들 오늘 스킨 바꾼거 이쁘죠? 네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바이 안녕 바하 나 다음부턴 이리 나와봐 싫어 끊겼잖아 아 엔딩 찍고 있었는데 끊겼구요 여러분들 지금 12분 12분 될거 같구요 서버에 들어갔구요 지금 잠시만요 잘못 들어왔구요 서버에서 못하시나요 요 요 코블레스톤 생생기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엔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